시골마을의 청년의 기금 5천만원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제 친구가 시골 고향으로 귀촌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시골마을에서 실제 일어났던 청년의 기금 정발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동안 도시로 나가서 살다가 약 4년전에 자기 고향마을로 귀촌에서 들어왔습니다. 시골에는 대부분 이장이 있고 청년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. 세계조직은 보통 어느 시골마을이나 가보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이 세 개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금도 마찬가지로 각자 따로 그렇게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시골마을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죠.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다 도시로 떠나고 이제 노인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장이나 청년회장, 부녀회장은 거의 뭐 계속 장기 집권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 지역은 서울하고 멀죠. 시골마을 공동화가 심각한 그런 지역인데 그런 시골에 가보면 완전히 적막강산이고 노인들만 몇 보입니다.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도해지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죠.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. 왜냐하면 여기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생활시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 사람도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죠.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은 청년회에서 상례를 메고 이 장례식을 거의 주관을 했습니다. 지금은 장례 문화가 밖에서 이렇게 상례를 메고 하는 경우는 시골에도 없습니다. 하지만은 20여 년 전만 해도 저도 동네 상이 나면 직접 가서 상례를 맸습니다. 돌아가신 분 노잣돈 하라고 상례 앞에 새끼줄을 걸고 그 새끼줄에 만원짜리를 촘촘히 끼워두죠. 그런데 그 돈이 한번 장례식 할 때 2,300이 모입니다. 장례가 끝나면은 이 새끼줄에 꼬인 노잣돈은 청년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은 상여꾼들 고생했다고 그 돈을 전부 마을 청년회로 다 주게 됩니다. 제 친구가 이제 귀촌을 해가지고 몇 년을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시골 가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청년회 기금 5천만원 정도 있었는게 생각이 나더랍니다. 동네 상날 때마다 돈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커진거죠. 그 돈이 5천만원이나 되니까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이제 청년회장에게 저희 친구가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청년회장이 야 너는 그런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고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. 5천만원이면 옛날에 이자도 비쌌으니까 이자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한 2,3천만원은 더 부러져 있을겁니다. 그러면 돈이 7천이 될지 8천이 될지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친구가 이제 청년회 기금 5천만원 그게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결국에 그 돈 5천만원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. 돈에 발이 달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청년회장이 혼자 해먹었던지 이장하고 부녀회장하고 같이 나눠서 먹었던지 어쨌든 그 돈은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. 시골의 젊은이들이 사라진지가 오래됐죠.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만 잘 먹으면 얼마든지 다 빼먹을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친구가 이제 서서히 의심을 시작하죠. 아 이제 이장도 못 믿겠고 청년회장도 못 믿겠고 그래서 마을 기금하고 청년회 기금 이때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장부를 좀 보여달라니까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. 시골 마을에 지금 80대 이상 할머니 대부분이고 할아버지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. 다 돌아가셨죠.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청년회 기금 뭐 마을 발전기금 이거는 솔직히 뭐 임자 없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한 번씩 자기 고향에 온도하더라도 그런 마을 발전기금 뭐 이런 기금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거 뭐 알아보고 신경 쓰지도 않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핫바지 방구 새덮기 돈을 쭉 다 빼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. 친구가 사사건건 기금 이런거 캐고 다니다 보니까 이장 선거할 때 친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나머지 주민들만 모여서 비밀투표를 했다고 합니다. 예전에 정부에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콤바인 트랙터 이런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 알리지도 않고 이 못된 이장은 그 농기계를 자기 개인 소유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시골에 할머니 몇 명밖에 없죠.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을 기금 빼먹기가 참 쉽습니다. 정부에서 CCTV 공짜로 달아듣는데 그거를 마을 기금으로 샀다 해가지고 비용 처리해서 이장이 그 몇 천만원 다 빼먹었습니다. 다른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토지죠. 그 땅을 마을 땅을 이장이 몰래 팔아먹었습니다.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장한테 시골 사람들이 도장을 다 맡겨버리거든요. 그래서 노인들 대부분 80대 이상이고 글자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업무를 봐주기 위해서 도장을 다 맡겨버리는데 그게 화근이 된 거죠. 그리고 농협에 농자재 이런 거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할 때 주민동의 이런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대부분 시골 마을에서는 도장을 이장한테 아예 맡겨둡니다. 시골 농록길 포장공사를 하죠. 그리고 또랑 이런 거 축대도 싸가지고 안 무너지게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거는 어디부터 먼저 하느냐 뭐 이장놈밭 들어가는 길 이장놈밭 주위에 축대 쌓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합니다. 심지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이거 견적을 2천만원 부풀려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편치하는 그런 나쁜 이장도 있었습니다. 시골 할머니들은 이장을 철떡같이 믿습니다. 그런데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. 우리나라 시골이 이렇게 황폐되는 데는 이런 이장, 청년회장 비리사건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거기 고향 사시는 불도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엉망이거든요. 돈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러니까 고향이라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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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